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입니다 오늘은요 배수표현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배수표현 아시잖아요 3x more, 5x more 이런 표현이 있죠 기본적인 형을 조금 설명드리고 조금 어려운 형태 알아두시면 조금 세련된 영어 문장을 쓰시고 또 문장이 복잡해졌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제가 봤는데 한번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여성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3배 더 높다 자가 면역은 아시죠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병 있잖아요 여성이 더 높다 그래요 3배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쉽게 많이 배웠던 쉬운 구조가 있어요 women are three times more susceptible to autoimmune diseases than men susceptible to만 알면 이 표현은 쉽게 쓰실 수가 있죠 병에 잘 걸린다 susceptible 대신에 vulnerable를 쓰실 수도 있고요 형용사 그 자리에 딱 넣으면 되죠 두 개가 완전히 동의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vulnerable를 넣으셔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같아요 이 문장에서는 자 보시죠 women are three times more susceptible to autoimmune diseases than men more than 이게 3배 더 그렇다는 거라서 3배 더 높다는 말이에요 또 이걸 women are three times as susceptible to autoimmune diseases as men 이래도 되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조예요 이 문장에서는 크게 길지가 않아서 이 구조로 써도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져요 많이 길어지면 이제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됩니다 susceptible to autoimmune diseases 이게 아니고 이제 막 길게 한참 말한 다음에 맨 나중에 가서 as men 이렇게 되거든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 앞으로 옮겨 앞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여기다 했을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리죠 제가 이걸 먼저 썼으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잠깐 보시죠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susceptible 해서 형용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likely가 이런 과학 연구 같은 거 과학 관련 기사에서 3배도 어떻다 2배도 어떻다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om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develop autoimmune diseases than men 어떤 병에 걸리다 이러면 develop 할 수 있죠 뭐가 생기는 거예요 develop이란 말은 또 women are three times as likely to develop autoimmune diseases as men 이래도 되죠 as as고 이건 more than이고요 develop 대신에는 이제 이런 다른 동사 표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suffer from 이것도 병이 있는 거죠 이런 말 하실 수도 있고 또 be affected by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times as likely to be affected by autoimmune diseases as men affected by 하면 병에 걸리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more than as as 쓰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뒤에 나와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앞으로 갖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women are three times as likely as men to develop autoimmune diseases 비교되시나요? 이걸 as likely as men 이랬죠 three times as likely as men to develop autoimmune diseases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wom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han men to develop autoimmune diseases 여기서도 than men이 아까는 여기 있었잖아요 three times more likely to develop autoimmune diseases than men 이거를 앞에다 바로 붙여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susceptible은 형용사였어요 more susceptible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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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susceptible 이런 형용사 more susceptible vulnerable 이런 형용사로 되는 문장 말고 동작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develop이라든지 suffer from이라든지 be affected by도 자기가 affected by 되는 거기 때문에 동작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women develop autoimmune diseases at a rate that is three times higher than men 그러니까 남자보다 세 배 더 높은 그런 레이트로 그러면 그 비율이 남자면 열 명 중에 한 명 걸리면 여자는 열 명 중에 세 명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at a rate 어떤 레이트로 어떤 rate that is three times higher than men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man daddy의 경우에 이걸 생략하고 쓰니까 쓰면 또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they affected by 하면 상태 vulnerable은 상태잖아요 I'm happy I'm happy 같은 I'm happy I'm pretty 이건 형용사잖아요 상태죠 그런데 I'm affected by 무슨 병 그러면 걸리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사건의 발생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의 발생 they are affected by 그러니까 I'm happy I'm pretty I'm tall I'm fat 하고는 다르죠 이건 상태고 women are affected by autoimmune diseases 하면 병에 걸리는 거니까 이건 어떤 일이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발생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they are affected by autoimmune diseases at a rate three times higher than men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하니까 이거는 affected by는 이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썼던 거고요 이걸 가운데를 다 지워버릴게요 그러면은 더 비교가 잘 될 것 같아요 at a rate 여기서는 at a rate인데 어떤 rate이냐 three times higher than men이었죠 여기서는 at a rate three times as high as men 이래도 돼요 이렇게도 씁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구조죠 또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어요 at a at three times 이게 참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영어 공역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at three times the rate of men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at three times the rate of men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미국의 인종 불평등 이런 거 얘기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청소년들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니까 아시아계나 백인보다 다섯 배가 낫더라 이런 말 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20배라고 해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at twenty times the rate of black students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at twenty times the rate of black students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women develop autoimmune diseases at 아까는 다 어떻게 했냐면 at a rate 하고 at a rate three times higher than men at a rate three times as high as men 혹은 at three times the rate of men 이랬는데 여기서는 at a three times higher rate 그래서 여기를 통째로 명서로 만든 거예요 at three times higher rate than men 될 것 같잖아요 되기는 해요 씁니다 쓰는데 거의 안 써요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드린 건데 이거는 쓸 수는 있지만 잘 안 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수표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